네. 다들 안녕하세요. 2월 10일 배상훈 정정은근의 막장토론 정정은근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일단 우리 두 사람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팬근이 보내줬어요. 저거 치워봐. 글자 가리고 있잖아. 베로이 포에버. 그리고 여기도 컴블로도 베로이 포에버. 이렇게 보내줬어요. 베로이가 뭔 뜻이야? 이제 아시다시피 뭘 아시다시피 난 모르겠어. 이태원 클라스의 박서준의 새로이. 제가 베로이. 숨짓해 진짜. 원래는 로이배. 영문 이름 로보트 배를 로이배로 했는데 이게 불러서 베로이. 그런데 나는 이제 박서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한 거. 이건 보통 가짜뉴스라고 하고서 이거는. 그냥 정체성. 부캐. 부캐. 배상훈 로이란 거 아니야 그게.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감사합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다나님 반갑습니다. 포청천님. 직감님. 인디고님. 대보라님. 넘버2님. 귀요미 삼족구님. 지혜님. 반갑습니다. 우리 삼족구님의 거투가 뭔지는 우리도 몰라요. 쓰르르님. 조수정님. 반갑습니다. 네. 편집장님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저도 변화가 있어요. 오늘 방송을 못 할 뻔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임플란트 있잖아요. 나사 박는 거 박았는데 목요일부터 거의 뭐. 이거 부어있잖아요. 조금. 볼타구가 이렇게 엄청 부었는데 뭐 그럼 어제까지도 오늘이 조금 나아진 거예요. 거의. 그래서 누구는 거의 뭐 볼타구에 보톡스 맞았냐고 하던데. 그런데 오늘은 그나마 화면으로 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많이 부캐가 가라앉았어요. 많이. 거의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거의 다 가라앉았잖아요. 영숙님. 삐양님. 인디고님. 반갑습니다. 73님도. 반갑습니다. 임플란트. 이 임플란트 하고 나면 항상 협박을 하는 게 술담배를 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담배는 피해야 되거든.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조심. 주소는 여기 편파tv로 보냈어요. 편파tv는 인터넷 검색하면 되니까. 사실 레디앙이에요. 레디앙 사무실. 레디앙 사무실. 제가 하고 있는 여기 이 레디앙 사무실로 보내셨던데. 하여튼 배 선생은 배로이라고 하는 약간 현실 왜곡의 어떤 분이 지금 보내주신 분홍색 티를 보고 입이 찢어지고. 아니죠. 정확하죠.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됐고. 이건 입이 찢어지고 저는 이제 입이 팅팅 부어가지고. 이게 사람 차이가 있대요. 이게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 일본에서 하면 안 붙는 경우. 사람 따라가는 거지. 사람 따라가는 거고 꼭 일본에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플란트 기술도 일본 못지않게 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약간 편해졌어요. 오늘 문경에 지금 술약속이 잡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절주를. 여기 텀플러도 보이시나요? 그만해. 그만해 좀. 우리 핑크 문정님 반갑습니다. 포총찬이 뭐랜 건가 손가락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엄지 척 하는 거 보니까. 포총찬은 여기 한 번 와보셨잖아요. 하여튼 날씨도 거의 봄날씨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월 화수 정도에 또 영하 서울 날씨죠 영하 7도 8도까지 한 번 내려가는 마지막 겨울의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2월 한 말쯤에 한 번 했다가 바로 이제 봄으로 가는. 한 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인도군님 묻잖아요. 왜 핑크냐고. 모르겠어요. 보내주신 분이 핑크 보냈어요. 저는 뭐 누군지 몰라요. 보통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핑크가 되든 뭐가 되든 이게 주는 이미지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너무 핑크 같았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주는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현실이 그게 아니야. 안티 핑크야. 그러니까 칙칙해. 그래서 이렇게 밝게 살아라. 라는 바람. 아마 후자 아니겠습니까. 포청처님 아니래요. 뭐 질투까지야. 문정님은 여섯 개 하셨대요. 뭐가? 임프란트. 그러니까 누구? 문정. 문정. 여섯 개. 제가 이제 두 개째인데. 저도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 중반 들어가니까. 개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섯 개 넘어가시는 분들은 저보다 한 두어 살 되시는 선배는 임프란트 여섯 개인가 일곱 개를 들어가는데 그냥 그냥 포기하고 반 틀리로 갔더라고요. 너무 많이. 임프란트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래요. 서정현님. 라벤더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이 핑크의 너물이 홀림한데. 뭐 배로이? 어우 진짜. 자꾸 이렇게 떠오르지? 배로이가. 자. 오늘의 사건 사고와 시사. 시사 이야기는 뭐 어제 tv토론 2차 토론 했던 얘기를 주로 중심으로 하고요. 사건 사고는 먼저 10일이죠. 오늘이 11이니까 이틀 전에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청년 노동자 하청 노동자의 대표적인 상징이 하나가 구의역 김군이었고 또 하나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워 죽은 끼어서 사망한 김용균 씨 사건이 지금 우리 청년 노동자 청년들의 삶을 삶의 고단함 힘듦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김용균 씨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원청업체였던 서부발전 해당 하청업체였던 한국발전기술 관련된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무려 3년 2개월 걸어서 1심 판결이 10일 날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길게 하나 2018년 12월달 김용균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사망하셨으니까 3년 2개월 만에 또 대법원도 아니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허탈한 판결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또 기소도 좀 애매했고 그리고 이제 법 제정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법 제정은 소고 비법이 안 되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데 이게 참 이런 어떤 노동 관련 아니면 재해 관련된 수사나 아니면 이런 재판은 늘어지고 왜 늘어지느냐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많은 수사관을 투입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집중적으로 증거를 취득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결국 그렇게 되면서 6달 1년 미뤄지고 다시 또 증거하려고 하면 또 미뤄지고 그러면서 3년이나 걸린 거죠. 3년 2개월 걸렸고 더더군다나 김용균 사례 김군 사례 구의역 김군 사례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 하청들이야. 그러니까 보면 원청이 발주를 해서 하청 또는 재하청을 가는데 사실 희생당하거나 사고사를 당하거나 다치는 분들은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원청은 돈만 주고 야 해 싸게 해 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나왔던 게 종대재해처벌법인데요. 이 김용균 사망사과에 대한 판결에서도 결국 원청의 사장 서부발전 사장 무죄. 그리고 기소되었던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하청. 원청 하청의 나머지 임직원들은 전부 다 유죄가 났어요. 사장만 무죄야. 심지어는 법인 회사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도 유죄가 났고. 그런데 유죄가 났는데 유죄의 결론이 뭐냐면 전부 다 대부분 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경미하게 나왔고. 그리고 판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하고 사람안전보건법 위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장은 잘 몰랐다. 원청 사장은 잘 몰랐다. 그래서 원청 사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니 이 김용균 씨 사건과 김군 사건 이런 사건을 보면서 뭐냐면 다 하청에 떠넘기게 하는 원청의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이 법 지지거든요. 그런데 원청 사장이 어떻게 다 일일이 알겠냐 이런 식으로 무죄를 때려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2년. 그게 아마 직접적으로 컨베이벨트에 가드라인을 설치하는 작업반장이거나 팀장이거나 걸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유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유죄 받았다니까 제일 세게 받은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거고.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법체계는 어떤 동기라든가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 그러니까 그 죽음이나 그 행위에 바로 인접한 행위가 연결됐을 때 유죄 무죄를 따지는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산업 구조라든가 아니면 조직적인 형태의 어떤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된 범죄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이익과 결정 과정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의 사법체계는 그거에 대한 인식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거의 그것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상 과실치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장은 몰랐다. 그러니까 통으로 결제했다. 그리고 결제해도 대부분은 전결 상무부장이 전결한다라고 하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과 문제의 뭐냐면 이익은 그런데 대부분 월급은 다 위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재벌 같은 경우는 숨겨져 있는 실소유주가 이익을 가져가고 대부분 바지사장들인 경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사법 시스템 자체에서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요. 대부라님 레디양 주소는 레디양 홈페이지 가면 제일 밑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구로동 83-11 3층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냐하면 요새 그냥 요새 뭐라고 하죠 동네북이 되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의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검찰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원청 사장한테 징역 인연을 구형하면서 구형이 이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설비의 위험성 및 작업 방식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반성과 책임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의 근절과 안전한 환경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시는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는 말. 그렇죠. 구구절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농구원은 맞는데 검찰에 그만큼 증거를 들이댔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로 대충 퉁치는 것하고 그 말에 합당할 만큼 검사로서의 범죄와 사회적 위험성들을 소명하고 입증하는 건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수사검사나 아니면 수사검사가 지휘하에 경찰이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과 얼마나 제대로 된 압수수색과 수사를 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걸 평가하거나 그걸 책임질 문을만한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로는 검사나 수사 경찰들이 열심히 했고 했다고 하지만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판사들이 바라보는 증거 보니까 왜 이렇게 허술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변에서 말은 저렇게 하면서 증거는 가져와주면 어쩌라고 판사가 약하게 때리는 경우도 있고 증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판사가 이것을 자기 임의대로 이런 경우도 있고 노동존중사회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판사 개인을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입법 취지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차의 브레이크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달 액셀레이터 기능은 기업들이 생산성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쭉쭉 나가게끔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은 너무 과잉되어 있어. 그런데 이게 나가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차가 운전할 수 안 되잖아요. 이게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게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이 브레이크 제대로 안 밟으면 사고가 크게 난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다 이 브레이크 기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운전자 즉 원청인데 원청은 하청에 다 떠넘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사고가 방지될 수 없겠다. 최종 최고 권력자인 원청한테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게 최근에 입법 취지인데 이렇게 쌩 까버리면 아니 쉽게 말하면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라든가 산표 사고라든가 채석장 사고라든가 이거 다 보면 하청하청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버리면 또 책임을 못 모을 수가 있는 건데 약간의 입법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왜 김용균 사건 구의역 김군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재판부도 문제고 수사진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산표산업에서 지금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런 데에 재벌 관련된 정의선이 장인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디를 어떻게 압수수색해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무실 가서 이렇게 하다가 바깥에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박스만 가져 놓은 흉내하고 경찰들도 주요 부서는 고용노동부니까 뒤에 병풍처럼 서 있고 그렇게 증거를 엉망으로 가져다가 검찰에 주면 검찰 애들은 왔다거나 하고 그냥 대충 해버리면 말로는 이게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재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우리의 사법부라는 수사기관이 해왔던 방식 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대선 후보들인 것 같아. 이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김영균 사건이라고 하는 건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3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코멘트가 없어요. 아예 없죠. 유일하게 논평을 발표한 게 심상정 후보인데 그게 노동중심의 정당이니까 그런 경우인데 그런 의미에서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에서 더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되겠지만 이게 그냥 검찰 또는 판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 바로 우리 평범한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저희들 같은 연배에서는 우리 자식들이나 조카들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저는 이런 사건들은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영국식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식 형태나 이런 데서 흔히 말하는 기소를 수사 기소 자체를 공개. 그러니까 우리는 기소 독점이거든요. 수사 독점인데 이런 사회적인 형태의 안전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기소 수사는 소위 말하는 재정 신청에 준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소 변호사를 기소 변호사 같은 경우를 재판부가 지정해서 하는 형태의 일종의 열린 수사 형태로 가야 된다. 이거는 헌법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구존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검찰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내리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따위로 이렇게 허술하게 할 거면 실제로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2심 항소하고 그런데 2심도 지금처럼 증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구조로 가면 지금 형량보다도 못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고용노동부의 수사기능과 이런 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나마 좀 되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검찰 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신이 아닌 게 무슨 저기 높은 권력자들끼리 치고받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관련된 판결에서도 이게 진짜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의 어떤 고통과 애환을 챙겨주는 판결이 아니고다라는 데 대해서 더 불신이 생길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검찰이나 판사만이 아니라 이런 법 만들면 뭐 아니 만들어봤자 그냥 신용만 하는 것밖에 안 되면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 이게 포괄적인 의미 정치 불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야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21살이었나 그때 아마 사망한 청년노동자 사건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 어이없는 판결 원청 사장에게 면제분을 주고 나머지 3대에게서도 다 전원 집위와 전원 벌금형이에요. 그러니까 실형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것을 한번 짚어봤고요. 다른 얘기 중 하나 아시죠. 또 하나는 원래 뭐라고 하죠 경범죄 말고 뭐라고 하지 강력범죄. 강력범죄. 강력범죄 중에 우리가 보통 살인 강도만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강력범죄적으로 표현되는 게 또 방화잖아요. 방화제 방화제인데 최근에 대전 세종시 금강변 일대에서 갈대밭에서 방화사건이 연속으로 벌어지죠. 그렇죠. 연쇄방어가 벌어지죠. 설 연휴 때 한 번 벌어지고 5일 벌어지고 또 9일. 9일이니까 4일 전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연속 방화사건이 벌어졌는데 결국 잡아냈죠. 잡았는데 학교 교사들아.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방화사건을 얘기할 때 배상훈 선생이 방화범죄자들은 항상 멀리서 지켜본다. 그렇죠. 또 이 방화범죄가 보통 단발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가능은 높다 이런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 가지고. 그렇죠. 역시 배로이는 아니지만. 배로이 배로이. 배로이는 아니지만 프로파일러는 맞는 것 같아요. 배로이 프로파일. 이 사건 설명 좀 해 주시죠. 연쇄방화 사건은 그냥 방화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리얼 아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슨하고는 범죄 종류라든가 동기 종류를 다르게 합니다. 물론 이제 연쇄방화에서도 한 30% 안쪽은 성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또 3불일 정도는 성적 동기가 아니라 일종의 가학성 동기라든가 이런 동기가 나눠지는데 그냥 방화와 즉 재산 목적의 방화와 연쇄방화 즉 다른 이상 동기 혹은 심리적인 다른 동기에 의한 방화는 구분을 하고 특히 연쇄방화 는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일반적인 형태의 아슨과 시리얼 아슨 같은 경우는 그 범죄의 주체 공격자의 직업이라든가 어떤 프로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아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길 가다가 이렇게 뭐 하는 소위한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고 사실 그건 심각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시리얼 아슬 같은 경우는 학력이 높고 또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리고 일정 정도 재산 규모도 있고 다만 그 상황에서 심리적인 어떤 특병한 기재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사람들을 면담할 때 반드시 성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주지검장 이라고 검사장이 여고생 쫓아가서 성범죄 저지르는 기억 나실 겁니다. 이것도 있잖아. 그 사람이 지금 제주도에서 성범죄자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나라죠. 아주 왜 너 왜 그러고 하니 그랬더니 내가 잘 알지 않냐. 이런 사람 잘 알지 않냐. 진짜로 그랬던. 개 같은 나라죠. 그걸 또 받아준 변호사 협회 변호사 단체 이런 놈들도 정신 나간 놈들이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건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성적인 공격의 대인 공격성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가려 졌을 경우 아니면 이게 왜곡이 됐을 경우 대물적인 성적 공격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시리얼 연쇄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쇄방화범들이 방화를 저지른 그 공간에 가서 프로파일러들이 찾는 건 똥을 찾습니다. 똥. 거기서 똥을 쌉니다. 그리고 자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똥 비슷한 걸 찾지만 사실 사람 똥입니다. 그 범인의 똥입니다. 네. 네. 진짜입니다. 이버도 그랬어요?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걸 왜 어떻게 잡았는지는 여기서 공개를 못하는 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형을 찾거나 아니면 cctv를 찾아 갖고 매칭시키면 그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경찰의 수사기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려도 없습니다마는 보통의 수사기법상으로는 그런 걸 찾습니다. 그리고 정액 같은 것도 찾고 그리고 거기에 놓여있는 특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리 판단과 그리고 이동거리 이동거리 수단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일종의 삼각측량 같은 걸 하면서 추적하는 기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쇄방화범들은 다른 방화범에 비해서는 잡기는 제대로 잡으려면 잡기는 더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연쇄방화 사건 아주 독특한데 그리고 독특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급격하게 진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강변에 있는 갈대반만 태웠는데 얘가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에는 민가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상가로 나가거나 약간 뭐라고 해야죠 이게 좀 중독이 돼 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는 거지 세지는 거지 급격하게 확 진화를 합니다. 그걸 진화라고 확인이 좀 그렇고 하여튼 뭔가 자꾸 이게 액셀레이터가 되는 거죠. 액셀레이터 그걸 뭐 저희는 진화라고 부르지만 들으시는 분이 불편하면 은 단계가 한 두 단계 올라가서 그러면 보통 이제 가장 많이 기억 날씨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서울에도 상계동 이런 데 판자처럼 많았잖아요. 그런 데다 불을 지르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도 이른바 한강변 갈대밭에 불 지르다가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공격성이 넘어가 가지고 이제는 사람에 대한 비명을 듣는 겁니다. 처음에는 갈대밭에 불타는 소리와 화면 그걸 통해서 성적인 걸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람의 비명 소리와 허둥지는 모습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다음 단계의 진화는 거기서 이제 보통 차단이 되지 않으면 이제 불을 지르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대물에서 대인까지. 대인까지 그리고 층수가 높아지는 고층 건물 혹은 지하로 이런 방식. 어쨌든 불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성적 약간 오래가짐 같은 걸 느끼니까 그 화염의 크기라든가 이게 더 큰 걸 바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높은 건물을 공격하는 겁니다. 수평으로 퍼지는 형태든 이게 이제 연쇄방화범의 프로파일러들이 쫓아가는 방식입니다. 빨리 이런 차라리 그런 사람 인명 과 관련되어 없는 이런 갈대밭에서 벌어진 경우를 빨리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fbi에서의 시리얼 아스는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수사 우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돼서 미국의 방화수사는 fbi가 하기도 하지만 일반 경찰에서도 특별한 수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방서 같은 데서도 별도로 그런 어떤 프로파일링 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연쇄 방화가 쉽게 쉽게 되고 있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발생을 아시죠. 캘리포니아는 뭐 매년 발생하잖아. 그게 방화입니다. 자연 발생. 자연 발화가 아니고. 잘 보면 캘리포니아 산불이 벌어졌는데. 매년 벌어지잖아요. 매년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방화범이 여기서도 그걸 똑같은 걸 합니다. 불을 지르고 다닌. 저기서는 처음에는 오히려 자연 발화일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자기도 끼어드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구역 형태의 연쇄 방화 그러니까 방화는 연쇄 방화 보면 방화가 연결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알겠어요. 일반적인 의미의 연쇄 방화 연속 방화에 알겠는데 지금 이번에 잡힌 범인이 30대 현직 교사란 말이야 그리고 대충 지금 뉴스에 나온 거로는 스트레스에 의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왜 교사가 불을 질러 그러니까 왜 교사가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교사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부터 따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교사가 되기 전에 뭘 했을까 다른 형태의 어떤 공격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교사가 되는 관문 에서 걸러내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는 교사가 될 때 이런 심리검사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본인은 이제 이것을 일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대한 스트레스 를 하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도 있지만 다른 어떤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동성기호증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특히 그래서 아동성기호증 이어서 교사가 됐는데 실제로 아이들에 대한 공격성을 발현하기가 어려울 때 그것을 방화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범인 을 아주 심도 있게 면담하고 추적을 해야 합니다. 왜냐 이 범인의 앞단계와 현재 진행 단계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처벌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안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물적 피해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냥 개인 소용도 아니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형을 실제로 받아도 1년 안쪽일 건데 그럼 얘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얘는 한 단계 더 높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장 위험한 거죠. 지금 경찰도 이번에 2월달에 명절 5일 9일 이 사건만이 아니라 작년 에도 이런 일련의 방화사건들이 있었는데 용과생도 한번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똑같은데 연세방화가 금강변에 있었거든요. 이것도 범인은 못밝혔던 건데. 못밝혔던 거죠.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얘네들은 좀 재미있는 건 연세방화범들은 다른 연세방화범 을 알고 있습니다. 왜? 왜? 왜냐면 이게 이제 마포에서 연세방화 사건을 이제 추적했을 때 잡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얘가 하는 거예요. 난 저 때 했던 연세방화는 아니다. 그런데 걔가 불 지르는 걸 난 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르러 갔는데 먼저 지르러 가는 건가. 그렇죠. 정확한 겁니다. 거기가 있는데 불 지르는 건 아닌데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쫓아갔더니 나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는 특징하지는 못하더라도 못하더라도 어떤 얼굴을 못 봤는데 쟤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연세방화범들이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책에서 봤지만 얘가 mbc 기자한테 자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잡힌 방화범이? 네. 잡히기 전에. 잡히기 전에? 네. 왜? 불이 났는데 내가 가서 막 불을 같이 꺼줬어요. 내가 불을 같이 꺼줬어 라고 막 흥분해 가지고 mbc 기자한테 가서 인터뷰 자청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영상에 남아있어요. 또 본 것 같기도 하다. 희한하죠. 얘가 자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말이 튀어나온 거지. 희한하고 그만큼 뭐냐면 자기를 되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불을 지르고 난 뒤 너무 기뻐갖고 막 떠든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범죄 유형입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범인이 밝혀져서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이 방화범 특히 연쇄 방화범이 이렇게 피해가 없더라도 종범죄로 분류가 되고 심각성을 분류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피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천의 그 사건이라든가 다른 사건 같은 경우도 건물에 불 한 번 나면 한두 명 죽는 게 아닙니다. 수십 명 이상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초기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 칼로는 사람에게 상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제한되는데 불을 질러버리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2월달 연속으로 벌였던 금강변에 갈대밭 방화범이 잡히긴 했는데 사후 처리가 중요하다. 네. 사후 처리가 중요하고 연쇄 연속 방화범의 어떤 심리상태와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자. 시사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또 지난주에 이어서 책 소개 좀 하실 게 있다면서요. 네. 책에.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아프니까 청춘에 달을 쓴 놈입니다. 네. 이름이? 이름이? 네. 어떤 사람? 그런 종류의 책을 쓰는 사람들을 저는 제일 경멸합니다. 일종의 이게 자기개발서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기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너무 크게 더 크게 좌절시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더 붕괴하는 것은 야 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청춘을 아프다고 말이라도 하지 김연균 씨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 죽어간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 청춘이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자기개발서에 책 팔아먹으려고 방송 나와서 찍찍거리고 그런 애들 보면 심리전문가라고 하고 무슨 얘기하고 수천 명 몰아놓고 강연해 갖고 돈 긁어가는 인간들 어디 헛지랄하는 애들 그거 보세요. 여러분 종편이나 아니면 공중파 같은 데서 무슨 심리전문가라도 자기개발서 이렇게 하는 애들 보세요. 그거 구역질 나는 인간들입니다. 왜? 쥐들은 그거 가지고 돈은 버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잠깐의 마약에 잠깐 취했지만 그 다음에는 더 좌절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즉 그런 종류의 일종의 자기개발서 주의자들이 사회를 더 망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기였다며.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서구에 특히 스웨덴의 철학자가 이름을 까먹었다. 그분이 이런 세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게 불안한 날들을 위한 철학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이분의 이름이 뭐더라? 이러더니 스벤 브링크만. 북유럽의 철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덴마크 심리학자의 여차학자라고 합니다. 덴마크. 헷갈렸습니다. 스웨덴이. 그건 다음 얘기인데 덴마크의 철학자들인데 왜 미국에서는 일종의 부흥운동처럼 종교부흥운동처럼 이런 자기개발서들을 팔아먹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좀 배웠다는 놈들이 그 지랄하고 다니는 건데 그게 출판시장에서 대단히 또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는 품목 중에 하나였지. 품목 중에 하나죠. 뭐를 위한 아홉 가지 이런 것도 있었고 있는데 그렇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춘들이 그대로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개발서 가 아닌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개발서를 쓰는 놈들의 대부분 연놈들의 주장은 뭐냐면 네 내면을 들여다봐라. 네가 너를 바꾸고 너를 막 뭐 해면 네 살과 뼈를 태우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네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철학자분의 말씀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안이 뭐예요 대안은 사회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지원책도 같이 하면서 결국은 정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동체에 같이 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런 인간들은 개인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노력을 안 하고 너네들이 열심히 네 안에 있는 에너지를 못 태웠기 때문에 너네들이 못 사는 거고 너네들이 취업을 못 하는 거지라고 강력한 비난을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비난과 개인의 너타시아라는 말을 고급스럽게 우회적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자기개발서 핵심은 니타시아로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덴마크의 그 학자라든가 적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사회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북돌아주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자기개발사가 많은 나라에 청년 자살률이 얻었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oecd 두 배예요. 그따위 자기개발서를 쓰면서 돈 벌어 처먹기 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재단을 만드는가 뭐라든가 아니면 지들 하지 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책화를 쳐먹으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기회를 그런 얘기들 전혀 안 하는 거는 그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책 제목은 불안한 날들을 위한 철학. 스벤 브링크 마니슨 책이고 일종의 안티 자기개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냥 아까 공동체 사회 내에서의 어떤 관계 매점 어릴 때는 우정을 사와라. 그렇죠. 예를 들면. 그리고 소설이나 이런 책은 안 읽어라. 자기개발서 하여튼 허접한 거 읽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이 내용에서 충고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년들한테 희망고문하지 마라 나쁜 놈들아. 그리고 풍부한 인물학적 교양을 쌓을 수 있게끔 사회가 좋은 교육과 질 좋은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책의 그거고 저 책 하나 더는 또 하려고 하루에 한 권씩만 합시다. 한 번에 불안한 날들을 위한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희와는 전혀 무관한 책입니다. 네. 저희는 저는 모르는 거고. 하지만 이 자기개발서가 요새 출판시장 내에서 그나마 이 불황이라고 하는 출판시장 내에서 먹히는 이 자기개발서의 어떤 붐에 대해서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 너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청년들 청년 희망고문으로 주거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년들 희망고문하면 안 됩니다. 네. 청년들의 고통 힘듦 어려움을 어려움을 마케팅의 소재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돈벌이 수단인 거예요. 그걸 또 방송사놈들이 이용해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이런 의미의 세상의 주주와는 좀 다른 책이나 이런 것들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읽어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 아니니까 난 아니고 되나. 지금 자기개발할 나이가 아니잖아. 그렇죠. 대답을 좀 해. 개발이나 드세요. 이 정도로 하고 시사 얘기를 좀 하죠. 시사 이야기는 최근에 핫한 게 두 가지죠. 어제 있었던 2차 대선 후보 사자 토론인데 그전에는 2월 9일인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의 질문이었죠. 기자의 질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 집권했을 경우 이제 이런 말 때문에 난리가 났죠. 집권하면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겠죠. 만약 네가 집권하면 적폐청산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를 해야죠 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환 처벌을 받아야 된다. 다만 물론 전제는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해 가지고 이제 이게 화들짝 시끄러워졌죠. 그렇죠.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배모를 써갖고 박수현한테 발표하게끔 했죠.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해서 논란이 있었고 어제도 그게 나왔나요 토론 때 어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우리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직접 나오지는 않았죠. 직접 나오지는 않았고요. 안철수 후보가 지나가다가 한번 얘기한 거죠. 그건 토론회는 토론회를 위한 거고 이게 일단 윤석열의 의도된 반응일까 의도된 발언이었을까 아니면 청와대의 반응은 뭘 의미할 걸까 저도 참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대통령 후보면 그냥 그런 질문 나오면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거를 굳이 그 얘기를 한 것은 의도가 있었나 아니면 실수인가 크게 두 가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질문이 질문 자체가 전 정권에 집권을 하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갇혀버린 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야지 했는데 그다음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하고 처벌 받아야죠. 이 말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건데 문제 앞에 적폐청산 수사해야죠 라는 말만 확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뒷말은 문제가 없죠. 원칙적으로 한다는 거니까. 문재인 정권에도 무슨 정권에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고 시스템에 따라서 해야 되고 대통령이 일일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건 맞는데 앞에 프레임 때문에 그런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 일단 적폐라는 말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쌓일 적 폐단이 쌓인 폐단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부터 했던 대표 브랜드가 적폐 아니에요 적폐청산 아니야 그게 대표적으로 선봉장이 윤석열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말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정권의 검사로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또는 제일 처음 했던 게 문재인 정권 집권하자마자 박근혜 수사가 계속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폐청산 수사가 아니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적폐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을 진짜 악마워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화하는 거죠. 이건 진짜 이거는 천하의 나쁜 쓰레기 같은 놈이란 말을 너는 적폐야. 그래서 너는 청산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이런 이 새끼가 나를 그렇게 취급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잘못과 혹시 우리 정권에서 있었던 잘못과 비리가 있더라도 이거를 적폐라고 말을 하다니 어디 감히 서. 그렇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나요. 여당 내에 사람들이 좀 이용해 먹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 정치평론관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윤석열과 문재인 대립 구도를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지금 여당이 그런 어떤 오버액션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정치평론관들이 있어요. 그건 동의해요. 1번은 적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듣을 때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치욕적인가라는 말을 반증해 준다. 그래서 그 프레임에 윤석열이 덜어간 거 기자의 신문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적폐라는 게 아니냐. 중량이 아니고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수사한다. 이렇게 말해서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적폐라는 단어를 그만큼 이게 함부로 설 수 없는 어떤 상대방을 극한적으로 모욕하는 용어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윤석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이게 적폐냐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 중량이 아니라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라고 하는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이 역대 정권의 최다입니다. 이게 10여 명이 넘어가요. 조국만 알고 있지만 조국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비서관들이 이미 걸려져 있어요. 어떤 건에 걸려있냐. 조국 관련돼서는 최강욱도 걸려 있고 저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개입 관련된 의혹으로 걸려있는 비서관도 있고 그 있잖아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걸려있는 감찰이 되는데 또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을 해서 무마시켰다고 의혹이 된 사건들에도 개입이 돼서 10여 명이 넘게 들어있어요. 청와대 비서관 핵심이 10여 명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몸통이. 그걸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엔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지금 제대로 판결 나온 게 없어. 왜? 직권 세력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을까 윤석열은. 그런데 이제 적폐 프레임 들어가면서 약간 내가 볼 때는 정무적으로는 약간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이 좀 말하는데 실수를 했다. 오버. 아니 그러니까 적폐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폐 청산할 거냐 말 거냐. 문재인도 집권하자마자 적폐 청산했는데 이도하면 적폐 청산할 것이냐. 이런 프레임을 부정하고 아니 그거는 적폐냐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과 비리가 있고 재판이 시행되면 그건 정권의 친수관계와 무관하게 처리할 거다 나도.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을 전제를 바꿔보죠 라고 하면서 정치적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치적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그런데 그걸 빼고 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적폐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은 불쾌했을까. 내가 배상훈을 예를 들면 넌 적폐야. 안 끼면 안 나쁘다. 아니 이렇게. 그런데 해피지면 그게 박근혜 정권이었으니까 박근혜 정권. 그렇죠. 말도 못할 거 아니야. 말도 못하고 그냥 당했는데 감히 나를 적폐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욱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얘기는 대답을 해야 된다. 역대 정권 중에서 청와대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고 하는 비서관 중에 이렇게 기소가 많이 됐던 정권이 있었냐. 그런데 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니 이거 누가 일부러 재판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니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런 프레임을 윤석열은 원했는데. 이상하게 튄 거지. 티어는 쓰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주소 담으기도 어려우니까 이준석이나 아니면 김기현이들 같은 야당 애들은.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데 왜 너네들이 더 발간하느냐 대통령이 오바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확전을 가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은 아차 실수를 했다 싶으니까 약간 주소드는 걸로 하면서 약간 좀 조용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새끼 바람이 우리 문 대통령을 잡아넣겠다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구도가. 이거를 이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런 형태라고 하는 건데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발권했던 청와대 비서관 29명인가 연명 규탄 성명을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미 기소된 애들이 많아. 이광철 비서관이나 신미숙 비서관 같은 경우는 환경부 김원경 장관 블랙인스트로 걸려서 확장 판결을 받은 사람이야. 어쨌든 이게 좀 묘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했지만 사과할 리가 없지. 거부하고 이렇게 대충 되고 그런데 이제 여론 동향이 약간 문재인한테 마이너스가 됐다고 보면 또 거기에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재명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요 내가 볼 때 토론회 때 얘기를 합시다. 왜 이 주제가 토론회 주제에 안 등장했는가 이 문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그런 의도였지만 이렇게 불규칙 바운드로 가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뒤집어졌어. 왜 그건 민주당이 바라든 바잖아. 그렇죠. 그래서 김혜경 건이 좀 수그러들었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율은 40%를 못 넘어가. 예를 들면 평균 한 35 아래에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여전히 퇴임을 몇 달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올라가야 된다. 너무 잘 걸렸다 이 새끼 이러면서 이걸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거다죠 윤석열은.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친문재인이지만 비이재명이었던 유권자들이나 이청들을 쫙 결집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용도 변경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보니까. 먹힐까 과연. 지금 보는데 김어준 이동영 흔히 말하는 친녀의 스피커들은 지금 계속 그걸 어제 오늘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바라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될 거냐는 또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내가 볼 때 약간 이 괴리가 뭐냐 하면 윤석열은 공개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이 10여 명의 청와대 비서관들에 기소됐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추미애와 박범미애와 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통해서 어떻게 정치질을 했느냐. 이건 필요하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은 그 사람들 추미애 박범계 비서진이 아니라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고 바꾸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묘해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창 김혜경을 공격해야 되는 시기에 판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약간 좀 주목도는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건 반반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아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지지자들이 결집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얘기했던 게 아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비서관들 박범계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5년 동안 했던 행태가 왜 제대로 사법적 절차에서 안 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걸 환기시키는 게 클 건가 문재인 지키기냐 아니냐 이것으로 클 것이냐 선물선물하고 있었잖아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라거나 송철호 홀산시장 개입 관련된 의혹 관련된 게 그렇지 그 재판이 있었지. 그런데 그 재판이 진행된 게 없지. 환기되는 시각. 그러니까 그걸 환기시키는 효과가 더 클 것인지 이게 문재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나쁜 놈 이게 더 클 것인지는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어제 토론에서 안 꺼낸 이유도 그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토론까지 이어갑시다. 어제 사자 토론에서 다 이슈가 뭐냐면 이 이슈가 이재명은 공격할 거고 윤석열이 어떻게 방어할 것이라고 봤는데 거의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안철수가 모두 발언해서 지나가면서 똑같아 한 놈은 정치 보복이라고 한 놈은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툭 넘어갔어. 그런데 본격적인 토론에서 안 다뤘어. 왜 그럴까.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 진짜 환기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재명한테는 마이너스가 본인이 사이다고 본인이 막 하는데 이런 어떤 성격인데 너무 조심스러운 느낌의 얼굴 표정 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토론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의아스럽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 일단 문정님 후원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저는 이재명의 처지가 이해되더라고요. 저도 이해돼요. 아니. 윤석열이 이걸 꺼낼 이유가 없잖아 굳이. 그렇죠. 자기는 뭐. 그런데 이재명이 왜 안 꺼내냐. 일단 이게 꺼내지게 되면요. 이건 자기가 없어져. 문재인과 윤석열이 대리코드 해서 자기가 없어져. 그렇게 되면.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딜레마가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개성자 이자 문재인 정권 차별화된 이재명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금 이재명 선거운동한 사람들의 중요한 또 이 뭐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 중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정부도 정권교체다. 송영길이 얘기했죠. 송영길 뿐만 아니라 요즘 그게 쫙 쌀이 퍼지더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과 윤석열의 구도에서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를 개성하지만 차별화된 정권교체의 성격들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 거기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 만약에 문제제기 했다면 윤석열은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수사했던 비서관들 그 얘기를 옳다꾼하고 꺼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프레임에 또 갇혀버릴 수 있어갖고 조심 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비서관들은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거리를 두기 하려고 했던 사람을. 둬야 되는데 논쟁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쪽의 옹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뭐냐면 윤석열은 거기에 또 전문가고 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도전초로 에서 이걸 이출화를 안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다만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약간 사이드에서 돌면서 공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뭘 얼마 남았는지 토론 얘기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론 얘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어제 토론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첫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재명 의 표정이 너무 굳어있고 약간 좀 주춤주춤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원래 의 이미지인 사이다 같은 발언들 통해서 뭔가 명쾌하게 이런 것이 좀 떨어진 이유도 내적으로 좀 조심스러워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포함해갖고 제가 어제 토론을 한 앞에 한 20분 정도 못 봤어요. 어제 방송도 있었잖아 우리 편파티비. 열심히 달려가니까 8시 한 30분 되더라고. 그때부터 10시 한 20분까지는 거의 2시간 거의 다 봤는데 앞부분만 좀 뺀 건데 쭉 보면서 느낌이 분류가 세 가지로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 이재명이 치고받은 게 있고 3명이 얽혀있는 게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3명이 얽혀있는 쟁점이 대표적인 게 노동이사제야. 그렇죠.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이재명은 빠져 있어. 안철수가 윤석열을 공격해. 너 보수인데 왜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니 노동이사제는 노동귀족 이런 얘기 블라블라 해. 그런데 의외로 윤석열 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이사제에 필요하다고 얘기해. 물론 공기업에 한해서. 그런데 여기에 심상정 끼어들으면서 약간 심상정과 윤석열이 힘을 합쳐서 안철수 너 왜 그러니 너 애가. 왜 이렇게 보수 반동으로 가니. 약간 이런 구도 가 노동이사제에서 벌어졌던 이슈야. 조금 조금 의아했죠. 윤석열. 두 번째 얽혀있는 이슈가 뭐냐 하면 위성 정당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사과 좀 했죠. 사과는 했는데 누구한테 말을 넘기냐면 안철수한테 넘겨.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서 자기가 다당제기를 못해. 안철수한테 다당제의 어떤 의미라든지. 넘겨. 그리고 심상정한테는 위성 정당 방지법 . 위성 정당 때 나도 고민했다. 방지법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냐. 심상정. 그냥 사과하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약간 여기서 또 안철수의 하청을 두려고 하는 이재명과 이재명의 약간 애정 공세를 그냥 퉁쳐버리는 심상정. 여기 또 얽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배우자 관련돼서 심상정의 그냥 난도 이게 뭐지 이거 난사진사. 이재명의 그냥 이재명이 아픈 지점을 그냥 난사해버리고 김건희를 가지고 또 난사해버리는 이게 약간 두세 명이 얽혀있었던 노동이사제 또 하나가 몇죠. 노동이사제 그다음에 위성 정당 관련된 사과 문제 그다음에 배우자 문제. 여기서는 서로 얽히고 얽히는 전쟁이야.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의 제가 볼 때 실전 포인트 약점들이 드러난 지점들은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장동은 나는 공익관수를 설계한 사람이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사람. 오바도 너무 오바잖아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그게 이미 작전을 따 가지고 박영수가 되든 곽상도가 되든 다 돈 줄 걸 예상을 하고 대장동을 설계한 거다. 너무 과한 내가 볼 때는 역풍이 부는 프레임. 또 하나는 백현동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이 얘기했던 법률 사무장이자 선대본부장 있었던 사람이 넘어가면서 이상해진 거 아니냐 했는데 사무장은 아니고요. 선대본부장 내가 떨어질 때 낙선할 때 이것도 약점 포인트. 그다음에 차별검지법에 대한 심상징의 공세에 대해서 공색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데 국민의힘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 그러니까 차별검지법에 대해서 왜 나만 갈고. 그러니까 저쪽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이것도 실시해야지. 왜냐하면 차별검지법을 제일 먼저 정치 양해 공론화시킨 게 노무현 정권이야. 그리고 한다고 했다가 뺐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 이 180석에 가깝잖아요. 자기들이 마음먹은 걸 통과 안 시킨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럼 차별검지법은 못하는 거지. 왜 잘못 건드려가지고 표에 도움이 안 될 거니까. 기독교 교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지점에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의 약간 수세적 약간 마이너스 포인트들. 저기 윤석열 마이너스 포인트는 주 4일째 노동시간. 노동시간 너 그때 지난번에 심상정의 120시간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니까 사실 그런 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애 가지고 유감이다 라고 했고. 심상정의 그랬나 확인할게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게 맞아 그 말을. 본의가 뭐든지 간에. 아니 심상정의 잘못했네. 왜 거짓말하냐고 바로 다 들려댔어야지. 그때 심상정의 약간 너무 저기 그래.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니까 심상정의 약간 위축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말 안 했나 했는데. 아니 그럼 안 되지. 확인되면 한 거야. 됐다 조지니까 윤석열 약간 짜증난다는 듯이 그렇죠. 표정이 이그러지죠. 짜증난다는 듯이 하는 스탠스. 그러니까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이사제는 국민의힘이 당론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건 또 하는데 그 외에 노동관에 대해서의 약점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 4일제나 무슨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윤석열의 논리가 그거야. 아니 뭐 다 좋죠. 주 4일제보다는 주 3일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산업환경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oecd 국가이고 세계 10이 선진대국이야.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이 경제력 수위는 높은데 왜 그 높은 경제력의 수위가 노동자들 이나 일반 서민들에게 혜택이 안 가는 거냐. 너 자꾸 기업주 말만 듣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대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는 주 5일제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프로세스와 계획이 있냐. 없는 거지 윤석열은. 윤석열은 없는 거지. 이런 지점에서 노동에 대한 자기 철학 노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노동 경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인데. 월급쟁이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철학 자체가 없는 게. 삶의 질의 문제인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철수 형은 왜 얘기 안 해. 하면서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종전 전작권 안보 문제를 둘러 산 건데 입장은 뚜렷한데 윤석열이.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에 대해서 친중 친북 반미 아니냐. 이 프레임이 윤석열한테 플러스가 될 까 마이너스가 될까. 제가 볼 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에서는. 보수파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보수파한테만 어필하는 것 같아요. 중도파한테는 별로다. 어쨌든 한반도에서 이 분단 상황에서 전쟁 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지지를 하냐. 김정일 김정은 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반도에서 이런 갈등 구조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것이. 평화죠. 평화.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데 대한 프로세스가 없다. 그렇죠. 윤석열은 . 이것을 좀 보수와 중도를 어우를 수 있는 어떤 거에 대한 약간 좀 프로세스가 좀 부족한 부분은 노정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어제 하던 저는 어제 토론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 이야기 나고 권진법사 얘기하면서 k-방역 얘기하면서 너 그때 압수수색 안 한 게 그런 것 때문 아니냐. 이거는 진짜 약간 진짜. 전날 홍준표가 어떤 해답한 부분이 신천지의 일부가 윤석열을 지원했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논란이 잠깐 됐 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인재명이 얘기한 것 같다. 이해했는데 완전히 이건 폭망각으로 . 똥똥볼이다. 똥볼 가기였고. 우리 철수형 남들은 다 철수형에 대해서 여전히 좀 뭐라고 하죠. 약간 바보 취급을 하던데 저는 어제 보면서 철수가 진지하구나 우리 철수형이. 철수 바뀌었어 이제. 공부는 했구나. 진지함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까 했던 노동이사제에 대한 집요함 국민연금에 대한 집요함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대중들의 마음을 얻는 dna와 자질과 이런 것들은 여전히 10년째 정치상태구나라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야.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지함도 있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전선도 치고 차별화시키고 이런 거냐. 그냥 자기가 약간 머리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 국민연금 지난번에는 부동산 가구 너 아세요 아세요 수치를 가지고 묻듯이 어제도 자꾸 그런 식의 스탠스로 가는 것들이 그런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니네들은 모르지 이런 식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미지. 그러면 그건 대중정치이라든가 이거하고 는 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iq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그런 측면인 거예요 .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약점으로 커버해야 될 걸 오히려 드러내 버렸으니까 저거는 저도 그거 보면서 안타까움. 이게 10년 넘게 정치를 했는데 저걸 극복을 못 해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심상정은 어땠어요 심상정 선수야 뭐 어쨌든 토론각에서는 제일 발군이었죠. 발군이고 어제는 전투력이 좀 더 세졌던데 전투력 세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보통 전투력이 세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플러스 이제 일종의 하면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그런 생각하지 마요. 지금 현재 냉정에 의해서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 후보는 30% 후보가 아니라 3% 후보야. 내가 한 얘기잖아. 3% 후보는 3% 후배. 그게 맞는 만큼 각을 세우고 전선을 형성해서 올라가야 돼. 무슨 안정감 이런 개념은 30% 후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조심 말조심하는 건 30% 후보들이야. 저는 그 얘기 근데 그건 맞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표정이 표정이 약간 경직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공격은 하되 나약하롭게 판을 엎드라 하되 약간 좀 그게 조금 그랬어요. 아니요. 표정으로 볼 때는 표정이 제일 좋은 건 오히려 표정은 안정감은 저는 이재명이 있고 유석열은 약간 입꼬리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 표정들이 비호감 빚주이고 우리 안철수 보는 그냥 어디 저 그냥 아무 표정 비하가 없고 심상정도 안정적이던데 저는. 사람마다 보는 취향 따라다는데 하여튼 제가 페북 친구가 보니까 분류를 해보니까 대충 한 50%가 민주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 한 30%가 정의당 주변 20%가 무당파나 보수 승향인데 본인은 근데 정작 윤석열 판대. 내가 왜 자꾸 윤석열을 파라고 이 장반 진짜 지난번부터 아닌가 안철수 판가. 우린 진심이지 진심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배 선생이 예전에는 친이재명에서 지금 약간 중립각으로 돌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중립각으로 돌았은 것 같은데. 배신 아니야 배신. 아니요. 이제 이재명이 사람은 난데 주변에 사람이 나쁜 놈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건 제 얘기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예요. 토론 자체가 어떤 여론의 어떤 변화를 결정적으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고 지도자 최고 리더의 쉽게 말하면 내공 생각 스킬 쉽게 말하면 표정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소중한 기회인 건 맞는 것 같다. 더 많아져야죠. 대통령을 뽑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되고 저는 사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이 하는 토론보다는 둘둘둘둘 맞다 이 떠라. 죄송합니다. 맞다 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맞상대해라. 그래야지 서로 좀 쟁점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1대3 1대3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일각의 사람들은 여전히 토론에 저는 1차 토론도 그렇고 2차 토론도 그렇고 최소한의 퀄러티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만 거기서 뭐 득점 포인트도 있고 실전 포인트도 있고 약간 저거는 왜 하지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걸 너무 또 그러니까 전 다 토론의 기본선 소중 최저 가이드라인이 다 넘는 후보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도. 저도 욕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이 능력은 다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다만 다만 이거 그거죠. 조금 더 조금 더 본심 을 가지고 밀도 있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론 하면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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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미쳐요. 그럼요. 이런 이야기는 건드려 가지고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저희 이야기는 뭐 수긍 해도 같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침투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한 게 정치 아니냐. 그럼요. 쟤는 무조건 악마가 무조건 적이야. 무찔러야 돼.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약간 어제 토론 전후에 약간 쇼크를 먹은 게 그나마 한국에서 제법 유명한 해방신학자. 해방신학자. 신학자 중에서 좀 제법 나이도 계시고 이런 분이 페북에 썼던 걸 보고 약간 쇼크를 먹었어요. 뭐라고 했냐. 성소연구자로서는 내가 말하건대 분명히 말하건대 이재명을 찍는 사람은 천사고 천당 가고 윤석열을 찍는 사람은 악마고 지옥 간다. 이게 있는 거야 이런 게. 이런 것들은 내가 고도의 안티 이재명 아닌가. 본인이 생각만 하시고 대중적인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이재명을 좋아하시면 좋아하는 건데. 그런 식의 최악의 논리. 아니 내가 이재명 지지자여도 윤석열 저거는 말 좀 괜찮게 하네. 저건 의미가 있네. 거꾸로 내가 윤석열 지지자여도 이재명 저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받아들여야 겠네. 이런 또는 안철수와 심상진의 말에 대해서도 수능할 것 수능할 게 있네. 라고 하는 이 멘탈과 스탠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앞으로 더 남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몇 번 남았어요 네. 어쨌든 법적으로 해야 될 tv토론 3번은 무조건 있는 거고 지금은 주체가. 지금 어제는 기자협회가 한 거고 언론사를 통해서 송출 한 거고 이게 법정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기회가 있을까 이건 조금 안타깝 없지만. 없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없죠. 자 오늘 몇 가지 할까요 네. 오늘 오늘 2월 12일 12일에 분홍색 베로의 티를 입은 배상훈과 2위 이 뽀따구가 보톡스 맞은 정종군의 막장 토론. 괜찮아요. 오늘 요즘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인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아니고 날씨가 이제 좀 봄은 아닌데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기세먼지 좀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화요일 날 뵙도록 하고 날씨가 한 번쯤은 추워질 것 같은데 그것만 거치면 이제 또 오미크론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좀 좋은 날을 바라보죠 만명 구독 부탁드려요. 만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